세종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과학 수업 중 정치 역사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논란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교육지원센터에서 파견된 기간제 교사 A씨가 3학년 과학 수업 시간에 김일성을 장군님이라 칭하고 김일성이 주도한 보천보 전투가 한국에서 축소됐다는 등의 내용과 욕설을 사용했다는 신고가 감사 당국에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김일성 장군님 관련 발언은 구체성이 떨어져 문제 삼기 어렵지만 과학 수업 시간임에도 부적절한 욕설을 섞어가며 정치 역사 편향적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며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